아 네 오늘 KT라는 풀업권 팀을 상대로 좀 불리한 상황에서 다시 패승승으로 역전하게 돼서 뜻깊은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일단 풀업 가기 전 마지막 주에 경기 했는데 일단은 3세트 하는 동안 좀 재밌게 뭔가 즐긴 느낌도 있었어가지고 재미있는 경기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피넛 선수가 워낙 베테랑이라 어떤 정글 챔피언을 쥐어줘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BDD 선수의 탈리아를 뺏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메타가 바뀔 때마다 당연히 프로로서 꺼려하는 챔피언 없애야 된다 생각해서 최대한 연습 많이 하고 그거 바탕으로 대회에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드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아지르를 못 쓰게 됨으로써 최근에 버프 받은 아리도 나오고 있고 탈리아도 나오고 있는데 곧 또 아지르가 풀린다고 해서 메타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선수들이 챔피언 폭이나 운영 단계에 있어서 좀 꺼려하는 것 없이 다양하게 트라이를 하면서 연습 과정에서 좋은 그림들이 나와서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승리하는 거에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일단 이제 첫 세트 같은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초반에 좀 많이 실수를 해서 불리한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제 3영 때 이제 저희가 좀 용을 줌으로써 파밍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그 불리한 상황에서 싸움으로 좀 게임을 반전시키자는 소통이랑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팀원들끼리 했어가지고 또 마침 그때 3영에서 좀 많은 이득을 봤었어서 그 바탕으로 게임을 좀 잘 길게 끌고 갔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남은 경기들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. 저희가 상대 분석을 좀 했을 때 밴픽적으로나 인게임 플레이적으로나 저희 팀이 상대하면 좀 편할 것 같다 하는 팀을 고를 것 같습니다. 되게 콜적인 부분도 뛰어나고 어떤 밴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고 이니시 챔피언이나 유틸 챔피언들 고루고루 다 잘하는 굉장히 좋은 서포터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딜라이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인게임 내에서 본인이 이제 각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좀 강한 콜로 팀원들이 이끄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장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빨리 사건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해결되고 나서 팬분들 뵈면서 게임하니까 이제 승리했을 때 듣는 환호성 소리가 엄청 더 기분 좋게 해줘서 그 경기로 이제 2세트 이긴 다음에 3세트까지 더 힘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남은 한 경기도 잘 마무리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들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뭐 결국 플레이오프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플레이오프 가기 전 마지막 한 경기까지 승리해서 기세 잘 타서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